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열람을 해보는지 같이 공부를 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열람한 대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서로 틀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가 주택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는 고시원이나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 바탕에 큰 글씨로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초심자분들이 아셔야 될 여러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건축물대장을 두 가지를 열람을 같이 해봤어요. 집합건축물대장 중에서 하나는 한 개 호수만 나타나는 전유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건물을 볼 수 있는 표제부 이렇게 두 종류를 인쇄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지금 그것을 불러온 건데 일단 상단에 보시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주소가 들어가고 지번까지 들어가요. 도로명 주소도 나오네요.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면적이나 주소 같은 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주소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같이 떼어봤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 등기부와 대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적이나 건축물의 용도나 집원 이런 것들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것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쫓아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지금 소유자가 대장이랑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다. 그리고 가압류나 근저당권자 이런 것들도 등기부에 있는 것들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아셔야 할 것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주소지에. 그럴 때는 그냥 계약서상에 주소지만 단순하게 보고 전입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건축물대장을 떼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적법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집합건물 있죠.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건물은 그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건축물대장에 맞게 기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도 보시면 여기에 소유자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소유자의 주소도 이렇게 나타나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만 갖고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가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2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주소가 다 나와 있고 하단에는 공룡 부분에서 이렇게 공란이 크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유부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딱히 볼 건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변동 내용 및 원인이라고 해서 주소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에서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단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집합건축물대장 아까 봤던 전유부 말고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 전유부에서 볼 수 없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다 들어가 있고 대지면적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건물이 밑에 깔고 앉은 내 토지 그 면적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 건축법상 용어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용어들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연면적이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바닥면적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바닥면적은 한 층 있죠? 그 한 층에서 기둥도 있고 벽이 있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그 면적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적이 지금 얘는 보시면은 지상 6층이네요. 그러면은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총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지역은 준주거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지역이나 지구, 구역, 이렇게 토지에 관련된 사항은 이 물건을 건축할 당시에 나와있는 토지에 대한 사항이니까 정확한 걸 알아보시려면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거 대장에 관련된 것만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우고 볼까요? 주용도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용도만 보면 내가 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201호였는데 그곳을 한번 볼게요. 1층은 계단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3층부터 6층까지는 다세대주택, 3세대씩, 3개 호수씩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선 동영상에서 매입했던 그분이 샀던 2층의 물건은 지금 사무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무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 분양계약을 받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사무소라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걸 봤다면 당연히 매입을 안 하셨을 거예요. 나는 주택을 살려고 했는데 사무소를 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 발각이 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다음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건축물을 설계했던 사람, 그리고 감리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까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정사항이 있다든지 적발된 사항이 있다든지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이 하단에 표기가 되니까 잘 보고서 매입을 하시던가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와 표제부를 같이 열람을 해서 봤는데 건축물 대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건축물의 용도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건축물의 주소와 지번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떼었는데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독서실로 지은 거죠. 보시면 이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지상 5층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를 보시면 한 가구 빼고는 다 독서실이죠. 그런데 이 건물을 실제로 현황을 가보면 10명이 넘는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 물건이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시고 그냥 입주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실제로 가보면 내부는 그냥 개인이 살 수 있는 방이랑 똑같거든요. 싱크대도 다 있고 화장실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원룸 빌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주를 하시는 거죠. 자 이 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 표기 내역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하 1층부터 5층의 근생시설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하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201호 같은 경우에도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등재가 안 되었냐 하면 일단 이렇게 구청에서 딱 발각을 했어요. 누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실사를 나갔는데 딱 걸렸든지 그러면 바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등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면은 괜찮은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까지 위반 건축물 이렇게 노랗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현재 소유자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공사를 한 사람은 내 전에 나한테 물건을 팔았던 사람인데 현재 내가 낙차를 받았든 매입을 했든 분양을 했든 간에 지금은 내 집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구청에다가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실제로 매입을 하든지 간에 건축물 대장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떼서 지번이랑 면적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용도가 무엇인지도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지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잼TV였습니다.